아나그룹에서 나온 마녀얼굴 호일풍선을 이용해서 간단한 마녀 캐릭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뒤입구 부분에 끈을 연결할 수 있게 요술풍선을 말아서 묶어줍니다. 파이브 클러스터로 반을 쌓듯이 연결해 갈 건데요. 첫 번째는 청소풍으로 왕복 한 번 반 정도를 풀어줍니다. 플립과 셀프를 이용해서 파이브 클러스터를 만들어 줍니다. 파이브 클러스터를 만들어 준 것과 함께 마녀얼굴을 벌어줍니다. 두번째는 청소풍 왕복 한 번으로 풀어줍니다. 네, 파이브 클러스터로 만들어 줍니다. 네, 파이브 클러스터로 만들어 줍니다. 두번째 클러스터로 만든 거를 또 연결해 줍니다. 파이브 클러스터를 첫 번째 한 번 반으로 분거, 두번째 한 번으로 분거로 연결했고요. 그 다음은 다시 한 번으로 분거를 한 번 더 연결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마지막 단을 연결해 줍니다. 총 5단의 가랜드를 만들어 줬고요. 마지막 단은 포클러스트 형태로 작은 방울은 밑에 받침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지막 단에 신발 부분을 연결해 주고 이쪽에 팔을 만들어주는 형태로 마무리하겠습니다. 5인치 라운드에 옷을 이속공을 넣어서 신발 모양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스틱을 이용해서 끼우고 그 다음에 5인치 안으로 넣어 줍니다. 넣어주는 기능은 5인치 그림만큼 넣어주면 됩니다. 먼저 5인치에 펌프 왕복 2번 정도 바람을 넣어줍니다. 다음 아예 넣은 260에 바람을 한 번 반 정도 넣어줍니다. 바람을 넣은 상태에서 260을 먼저 매듭 지어줍니다. 260은 잘라 정리합니다. 5인치도 매듭을 한 번 지어줍니다. 요청하면서 납작한 한태의 신발 모양을 만들고 동일하게 하나 더 만들어 두 개를 스플릿으로 묶어줍니다. 마지막 단 앞쪽에 나란히 놓이도록 끼워줍니다. 제 밑단은 신발 형태까지 하실 때 식스 형태의 모양이 나옵니다. 만에 신발이 완성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팔 부분만 표현해 주겠습니다. 만약 팔도 간단하게 5인치를 이용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형태로 두플릿을 먼저 만들어 줍니다. 매듭은 주입구 쪽으로 최대한 느슨하게 묶어줍니다. 순한 형태의 주입구를 묶어주고요. 그 다음에 부러진 모양을 눌러서 팔 모양을 만들어 줍니다. 만들어진 팔을 첫 번째 단과 두 번째 단 사이에 씌워서 고정해 줍니다. 만들어진 팔을 첫 번째 단과 두 번째 단 사이에 씌워서 고정해 줍니다. 마녀 얼굴 호일 풍선과 라운드 풍선만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만들어 보는 마녀 캐릭터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